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4회의 반응공화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혼합푸른 반응기에서 반응속도식이 지금 2차죠. 자, 50%의 전화율을 얻었대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반응기의 부피만 5배로 했을 때 전환율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CSTR이고요. KCA의 제곱. 2차죠, 지금. 자, 2차 반응인 경우에요. 그리고 반응기의 부피만 5배로 했대요. 그러면 CSTR 2차 어떻게 되죠? K, 타우, C, A, 제로는 1-XA의 제곱분의 XA.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전화율이 50%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K, 타우, C, A, 제로는 1-0.5의 제곱분의 0.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가 나온대요. 근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났대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그죠? 자, 다 똑같다면 그때 반응기 부피를 5배로 했을 때 전환율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응기 부피를 5배, 반응기만큼의 부피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공간시간 타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기 부피가 5배로 늘어났으면 타우도 O타우로 늘어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O타우, K, C, A, 제로가 1-XA의 제곱분의 XA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2에요. 그럼 5이 10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 X, X로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X의 제곱은 X 이렇게 되죠. 1-2X 플러스 X 제곱은 X가 되겠고 10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0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1X가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X는 근의 공식을 이용할게요. 20분의, 자, 마이너스 B니까 2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죠. 여기서 X를 구해보시면 X는 전환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돼요. 플러스 값만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플러스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는 0.73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반응기 부피를 5배로 했을 때 전환율은 어떻게 된다? 0.73이 되더라. 반응기 부피가 작았을 때보다 전환율이 훨씬 높아졌죠. 자, 됐고요.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에 보시면 다음 반응에서 R의 순간수율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랬어요. 순간수율, 지금 A가 R로도 가고 S로도 가요. 근데 여기서 이 R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수율이라는 것은 원하는 반응물,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수율을 따져줘야 되겠죠. 원하지 않는 애는 어차피 버려지는 애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순간수율은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순간수율은 A분의 R, 이 턴이 되겠죠. A에 소모된 농도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에 생성된 농도 변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간수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얘는 반응물이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주시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볼게요. 한 개의 혼합 흐름 반응기에 크기가 두 배가 되는 반응기를 추가로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A물질을 액상 분해 반응을 시켰다. 정상 상태에서 원료의 농도가 1mL 이고 제1반응기의 평균 공간 시간이 96초래요. 여기가 96초 자, 그랬고 배출농도가 0.5mL래요. 자, 그 다음에 제2반응기의 배출농도가 0.25mL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속도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차 반응인지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죠? 1차니면 2차겠네요. 보기를 보니까 그럼 몇 차 반응인지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CSTR이잖아요. K 타우 C의 이 제로 얘는 어떻게 된다? N 마이너스 그러니까 N차로다가 얘기를 해줄게요. 1 마이너스 XA의 N승분의 자, 여기다가 넣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반응기 1반응기에서 K 타우가 96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거에 N 마이너스 1이 지금 전환율을 보면 1몰이 들어갔다가 0.5몰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전환율이 얼마란 얘기예요? 전환율이 0.5란 얘기죠? 반으로다가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0.5의 N승분의 0.5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반응기 2반응기 2반응기를 보시면 K 곱하기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반응기 부피가 V1이고 얘가 V2면 이 V1이란 얘기는 타우2는 이 타우1이란 얘기죠. 반응기 부피가 두 배가 되면 공간시간도 두 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96 곱하기 96 곱하기가 얼마냐면 192래요. 96 곱하기 192 곱하기 0.5의 N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0.5의 N 승분의 N 승분의 0.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변이 똑같아요. 그러면 좌변도 똑같아야 돼요. 고로 K 곱하기 96은 이거는 뭐가 들어가든 1이니까. 그죠? 자, K 곱하기 196 곱하기 0.5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요거 요거 지워지고 요게 1이고 요게 2예요. 그러면 0.5는 0.5의 N 마이너스 1승이죠. 고로 N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면 0.5는 0.5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은 2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2차 반응이란 얘기죠. 얘가 지금 자, 2차 반응이에요. 그러면 다 됐네요. 반응속도는 어떻게 된다? K, C, A의 2차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K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1 반응이 2 반응이 상관없는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K 곱하기 96은 1 마이너스 0.5의 2분의 0.5의 2승이죠. 지금 2차 반응이니까 0.5 여기서 K를 구하면 되겠죠. K를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공간시간을 초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간시간을 초로 얘기를 했더니 0.0208 리터 몰 세크 이렇게 돼요. 지금 공간시간이 초였기 때문이에요. 96초 192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속도식은 해놓고 단위를 다 보면 단위를 뭘로 줬냐면 몰 퍼 리터 분으로 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지금 공간시간이 초였기 때문에 초로 나왔는데 분으로 줬으면 60초가 1분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25 단위는 리터 퍼 몰 민 이렇게 나왔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A는 1.25 CA의 제곱이고 단위는 뭐가 된다? 요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CSTR이 직렬 연결일 때 요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건 전화율이 지금 반만 나왔잖아요. 반만 반은 반은 다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율이 0.5라는 거 그 다음에 부피가 두 배가 되니까 공간 시간도 두 배가 됐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다음에 액상 반응에서 R이 요구하는 물질에 R이 요구하는 물질일 때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R이에요. 그러면 이게 커야 되죠. R S보다 반응 속도가 누가 크면 돼? 원하는 애가 크면 되죠. 원하는 애가 많이 나오면 돼요. 자 요구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R R은 지금 K1 C A C B 구요. R S는 K2 C R C B 에요.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지고 K2 C R 분의 K1 C A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건 그냥 상수니까는 뭐 내비 두고 결과적으로 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누가 크면 돼? A의 농도를 크게 하고 R의 농도를 지금 요게 안에 있죠. 작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 R이라는 건 우리 목적물이니까 얘는 냅둬요. 얘는 냅두고 B를 한번 볼게요. B의 농도는 지금 어때요? B의 농도는 관계 없다. 무관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B를 조금씩 넣는다. 중요한 건 A의 농도를 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CSTR이라면 A를 왕창 여기다 넣어놓고 만약에 B를 조금 해야 된다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물질은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넣으면 돼요. PFR도 마찬가지죠. A는 그냥 왕창 넣으면 되고요. 조금 들어간 애들은 조금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A에 B를 조금씩 넣는다. B를 조금 넣어도 돼요. 많이 넣어도 돼. B를 조금 넣어도 되고 많이 넣어도 돼. 어차피 무관하기 때문에 그쵸? 그치만 중요한 건 A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에 다가 B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쵸? 두 번째는 B에 A를 조금씩 넣는다. B에 A를 조금씩 넣는다는 거는 이게 B고 A를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창 넣어도 상관없어요. B를 왕창 넣어도 상관없죠? 무관하니까 A는 왕창 넣으면 좋고 그래서 맞고요. 4번에 보시면 A의 농도가 균이라면 B의 농도는 관계 없다. 그쵸? B의 농도는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에 보시면 회분식 반응기에서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에틸을 가수분해시켜서 1차 반응속도 식에 따른대요. 자 실험 조건에서 아세트산 에틸을 정확히 30% 분해시키는데 40분이 걸렸다면 반감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85번에 지금 회분식 반응기고요. 지금 1차예요. 그쵸? 그럼 어떤 식을 써줘야 되냐면 배치예요. 이 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1차 배치 1차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0.3 이었을 때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면 40분이 소요됐대요. 40분 자 고로 여기서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K값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0.000891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반감기를 물어봤죠. 반감기는 지금 몇 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감기라는 것은 뭐다? 절반만큼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5 가 되겠죠. 이게 바로 K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감기는 얼마가 된다? K분의 얘는 얼마다? 0.2 분의 1이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승 넘어가니까 LN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반감기는 얼마다? K값이 0.000891 분의 LN2 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78분이 나오네요. 78분 어차피 여기가 분이었기 때문에 78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8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액상 반응이래요. CSTR 60%의 전환율로 진행이 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반응기의 크기만 2배로 했을 때 전환율을 지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86번이죠. CSTR 2차면 K타우 CA0는 1-XA 제곱분의 XA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율이 60% 였을 때 일단 값을 구해보면 1-0.6 제곱분의 0.6 해주니까 3.75 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피를 2배로 해준 거죠. 반응기 크기만 2배로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냅두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반응기 크기가 2배가 되면 공간 시간도 2배가 된다고 했죠. 2K타우 이렇게 된 거예요. 2타우가 된 거예요. CA0는 1-XA 제곱분의 XA가 될 거고 이 값이 3.75예요. 그럼 2 곱하기 3.75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7.5래요. 7.5 자 7.5는 1-XA 제곱분의 XA 이렇게 되니까 2XA 플러스 XA 제곱분 XA 이렇게 될 거고 7.5 XA 제곱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XA 그죠. 플러스 7.5는 0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자 XA는 근의 공식은 2A분의 15분의 마이너스 B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전환율은 0보다 큰 수치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안 돼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것만 얘의 근으로 간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0.695가 나온대요. 그럼 전환율이 0.695라는 얘기죠. 즉 69.5%의 전환율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에 보시면 불균일 총매반응에서 일어나는 속도결정 단계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속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흡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면 반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매반응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결정 단계와 거리가 먼 것 그럼 표면 반응 단계 표면 반응 단계 있어야 되죠. 자 흡착 단계 표면 반응 단계 탈착 단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속도결정 단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4번입니다. 자 88번 보도록 할게요. 매 3분마다 반응기 최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반응물이 반응기에 주입되는 연속 흐름 반응기가 있다. 이때 공간시간과 공간속도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3분마다 반응기 최적의 2분의 1만큼이 반응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타오라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타오의 정의는 반응기 부피만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그죠? 반응물 반응기 부피만큼 그러면 반응기 부피의 2분의 2를 처리하는 데 3분이 걸렸다면 1만큼 100% 처리하는 데 몇 분이 걸리겠어요? 6분이 걸리겠죠? 공간시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분이에요. 그러면 공간속도는 타오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1 단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9번 일반적으로 A가 P로 가는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1 곱하기 10 몰퍼 리터 일 때 그 반응속도가 0.02 몰퍼 리터 세크이고 반응속도 상수가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면 자 이때 반응차수는 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K값을 줬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가 K의 단위는 몇 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K단위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몰퍼 리터에 1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S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승이고 몇 차에 따라 틀려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1이면 얘가 없어져요. 그렇죠. 2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역수가 생기죠. 딱 맞죠. 그래서 N이 2면 몰퍼 리터에 마이너스 1승 S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의 단위를 보면 우리가 몇 차 반응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보도록 할게요. 90번에 보시면 CST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CSTR 뭐예요? 혼합 푸른 반응기죠. 여기 이렇게 교반기가 있는 거예요. 막 교반을 하죠. 그래서 혼합 푸른 반응기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교반을 빨리 잘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혼합 푸른 반응기의 특징 처음에 뭐냐면 비교적 교반기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잘 혼합이 돼요. 그죠? 그래서 교반을 해야 되는 경우에 CSTR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 온도 조절이 되게 쉬워요.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라는 거 단점은 뭐냐면 연속 흐름 반응기 중에서 전환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전환율을 얻으려면 얘 부피가 그만큼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 PFR이 전환율이 똑같은 부피일 때 얘랑 똑같은 부피일 때 걔가 전환율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번에 1번 비교적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약한 교반이 요구될 때 사용한다. 틀렸어요. 왜? 강한 교반이 요구될 때 우리가 교반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게 돼요. 2번이 틀렸고 3번 높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커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단점이 전환율이 낮아요. 똑같은 부피일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피가 커야만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기 부피당 반응물의 전환율은 흐름 반응기 중에서 가장 잖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에 보시면 650도씨에서의 에탄의 열분의 반응이 500도씨에서보다 2790배가 빨라진대요. 이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랬어요. 자 650도씨면 얘를 273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23K가 나온대요. 자 또 하나는 500도씨래요. 500도씨면 273을 더하면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50도씨에서 보다 아 650도씨가 500도씨일 때보다 2790배가 빠르대요. 자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1분의 LNK1분의 K2는 요거 기억나시죠? R분의 자 활성화 에너지 요기서 요기가 원이에요. 요거 조심하세요. 아랫게 원이고 아랫게 원이에요. 가까워요. 얘네 사이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K1과 K2는 속도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배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도상수가 몇 배 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속도상수가 그러니까 2790배가 더 크다는 얘기에요. 얘가 자 그리고 단위를 뭘로 써줘야 되냐면 칼로리 퍼몰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얘를 칼로리가 있는 단위로 써주면 1.987 칼로리 퍼몰 K라는 기체 상수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고 자 T1이 얼마였다? T1이 773K였죠. 빼기 923분의 1 여기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약 74984 칼로리 그러니까 약 7500 칼로리 퍼 몰 이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74984가 나온대요. 그런데 반올림 해준 거예요. 자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물이 A가 25%고요. B가 25%고 불활성 기체가 50%랍니다. 자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용적 변화율을 구하여라. 자 용적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Y, A, 0, 델타 이렇게 구해요. 요거는 A의 몰분율이 되겠고 반응물 중에서 A 순수한 A의 몰분율이 되겠고 요거는 양놈비가 되겠죠. 자 지금 반응식이 2A 플러스 B는 2C 요게 다 기체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Y, A, 0은 얼마예요? 전체 중에서 A가 25%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다? 0.25예요. Y, A, 0은 그죠? 그러면은 델타는 A 앞에 양놈수 분해 생성물의 계수 빼기 반응물의 계수죠. 빼기 2-1 이렇게 되죠. 2 2 이렇게 자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고로 부피 변화율 용적 변화율은 0.2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0.125 이렇게 나온답니다.